여러분들 안녕! 꾸예요! 오늘 먹을 건 순도별 라면 맛있게 잘 먹을게요! 맛있게 잘 먹어야겠어요! 맛있게 잘 먹어야겠어요! 맛있게 잘 먹어야겠어요! 오징어 계란 고춧가루 와우 귀엽다 오 Mai 너무 맛있어 우유 오늘은 파웨이드 준비했어요 한 잔이야 여러분들 오늘 순두부 열나면에서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여러분들 안녕. 꾹.